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나 이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11장 40절 말씀 이게 답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많이 누리는데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누리느냐. 1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마르다에게 지금 한 얘기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었냐면 자 보세요. 27절 가봐요. 요한복음 11장 20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죠. 마르다가. 그런데 이 말은 믿는다고 하는 건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은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걸 날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나.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왜 나사로는 살아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입니다. 헬라우로 독사인데요. 이 독사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광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잘 감각이 안 오는데 영광은 물질로 표현하자면 물질에 있는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빛입니다. 빛. 영광의 원뜻은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이 그 죽은 자에게 빛이면 이 빛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 이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고요. 이 빛에는 어둠이 조금 높대요. 그런데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둘러 비치는 빛이라. 이 빛이 사람에게 비쳤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빛으로 딱 구하면 요거 예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세상에 빛에는 찬빛이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능력이 죽음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네가 믿으면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눈 깜짝할 사이에 팍 와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그 세포를 다시 돌려가지고 세포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빛, 영광, 생명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들이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경험에 통해서. 물질 세계의 법칙보다 영의 세계의 법칙이 쇄도해버리면 물질 세계는 함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내가 믿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믿지 않는다면 그 영광은 하늘에 있고 빛은 하늘에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 있어도 너는 평생 그걸 맛보지 못해. 이거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말로는 그리스로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조금 이따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면 이것은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그 법칙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홀쩍 어둠이 이길 수 없어.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끄집어 땡기는 중요한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나의 믿음없음을 용서해주세요. 민나이다. 그런데 믿음은 드름의 사람으로 드름은 그리스러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랬었구나. 내가 왜 그걸 못 믿었지? 믿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팍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질병이 팍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영예세계에 있는 것들은 이 물질세계보다 훨씬 더 고차원이고 이 물질세계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남자 없이도 잉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등치 못하심이 없다. 빛이 쓰라고 한 것도 빛도 말씀해서 나오는 겁니다. 빛이 쓰라 말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들어가라는 순간에 빛이 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 없어지는 거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망하고 썩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다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영광이 충만하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의 차이였던 거죠. 믿음의 분량의 차이.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만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얘기했고요. 두 번째,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로 파고 들어올 때는 이 세상의 물질 법칙은 중단되고 하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상등법이에요. 고등법원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등법이에요. 상등법. 하나님의 법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은 법칙 일시중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믿음인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믿음이고 이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낯사로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된 우리가 탄생하게 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기적 가운데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네가 생명이 네 속에 있다. 네 속에도 이 생명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초자의 저 속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을 우리가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니까 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수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려 하며 네가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을 구출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격이. 할렐루야. 그럼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못 써먹을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그걸 용납을 안 해서 그래요. 이성적인 판단을 깨야 됩니다. 제가 깨는 방법을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잘 들으면 이성이 팍 깨져요. 그러면 초단체 역사가 확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속에 돌멩이를 던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돌멩이는 물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돌멩이는 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톡 튕겨 나오잖아요. 얼음에다가 돌을 던지면 톡 튕겨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밀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밀도가 강한 것은 밀도가 약한 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돌은 밀도가 강해요. 물은 밀도가 약합니다. 약체기니까. 이건 고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훨씬 강합니다. 밀도라는 것은 왼쪽 그림 있고 오른쪽 그림 있어요. 왼쪽 그림에 밀도가 강한 건가요? 오른쪽이 밀도가 강한 건가요? 오른쪽이 강하죠 밀도가. 빡빡한 정도가 밀도예요. 빡빡한 정도가 있어야만이 세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순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여기에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왕관은 순금으로만 안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보석도 붙이고 다른 것도 붙였겠죠. 밀도가 순금이 더 있을까요? 왕관이 더 있을까요? 순금이 더 있죠. 부피는 이쪽이 더 많아. 부피는 많지만 밀도는 순금이 더 많아요. 순금이 세기 때문에 순금하고 왕관하고 부딪히면 왕관이 깨져요. 여러 가지 맛 들은 불순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순금은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밀도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큰 것이 밀도를 적은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죠. 왜요? 구름보다 비행기는 쇳덩어리니까 물 알갱이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속을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체는 무엇이든 밀도가 셀까요? 클까요? 높을까요? 사람의 영과 육체 드디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세상 법칙을 얘기하는 게 이해했는데 영의 얘기를 하려니까 꿀먹는 벙어리가 됐네요. 육체 속에 사람이 들어와요. 영 속에 육체가 들어갑니까? 육체 속에 사람이 영이 들어오는 거죠? 엄마 옆에서 육체가 생길 때 두 달 정도의 영을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자 귀신이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육체보다는 영이 더 밀도가 세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잖아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때 입속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뚫게 육체를 그냥. 왜? 귀신은 육체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이 밀도가 훨씬 세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물질 세계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쇄도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람의 영하고 귀신하고 누가 더 밀도가 셀까요? 귀신하고 사람의 영하고 영 육체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영과 영은 밀도가 똑같아요. 피조물로서 천사와 인간은 밀도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체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뿐이지 영을 절대 침범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보다 더 큰 밀도가 이은 피조된 영인데 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은 밀도가 훨씬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직 인간의 영은 누구만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만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의 밀도가 완전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보다 훨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들을 닫았는데 부활하신 후에 들어올 수 있었죠. 고체인데도. 왜요? 밀도가 이 고체보다 훨씬 센 거예요. 영적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밀도가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는 생명도 밀도가 세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밀도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병을 줄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밀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런데 아까 그 보금의 광채를 귀신이 그것을 딱 막아서 못 비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우들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니야. 이제는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면 그 생명의 능력은 밀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망에 속한 것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걸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불이 팍 들어오면서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시면 일평생의 병을 안 가도 됩니다. 회개를 해서 귀신 역사할 수 없다고 깨끗하기만 한 다음에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빛이 팍 들어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탁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이것이 기적이 이것이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뚫고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했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밀도의 법칙을 얘기하니까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안에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의 빛이 착 비치면 어둠은 떠나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되어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마귀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질병을 주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빛이 비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주여 나의 앞길을 비추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서 절대 나를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 귀신이 죄를 지었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한 다음에 주여 내게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늘에서 어떤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걸 상상을 하세요. 불을 탁하는 순간에 내 몸에 그것이 착 들어오는 순간에 내 몸이 다시 나사로가 죽은 것이 거꾸로 리바인드 되는 거꾸로 돌아갈 영상을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야. 이것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래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저씨를 믿겠다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겠다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만 이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성경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악한 자가 그런 사람은 만질 수도 없다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귀신에게 안 당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만져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소가 성령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크다. 위대하다. 밀도가 높다. 밀도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밀도를 지니신 하나님을 믿게 되길 추천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은 사망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생명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도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심으로 여러분 앞으로 건강히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고 딱 어딜 갈 때 주여 나를 지키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착 보호해 주시면 어떤 영도 우리를 공개할 수 없음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동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었나 우리의 생각을 악한 영이 세상신이 혼미케 하여서 우리가 이건지 저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문을 닫혔지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고체보다도 그분이 영의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들어왔던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팍팍 역사하는 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비추시옵소서 생명을 비추시옵소서 말하는 순간 우리가 치료될 줄 믿고 강구할 때 우리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